자막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이렇게요? 가 가 무광 님. 1, 2, 3, 4 제가 더 빨리 해야 돼요 컷 오늘은 마스터를 처음 만나는 날이 준 것 같아요 제가 리허설을 하고 싶어 리허설을 하고 싶어 진짜 웃겨 진짜 웃겨 우리 드라마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나시는 위치한 거 볼까요? 어서오세요 저는 여기 앞에 봤어요 여기 여관에서 찾기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 나가는 길 조심하세요 알았어요 컷 컷 깎아서 밀어주세요 형이 손을 해 손을 해 손을 해 시킬 작업 좀 싸움을 해 보셔야지 뭐 이렇게 찍었죠? 아 지금 상와들 보고 있어요 저희 스태프들은 종종 이러고 놀라요 드라마를 찍으면 좋은 점 참 예쁜 세트 덕에 이색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 스태프들과 사관각 좀 할게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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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걸 건졌어요 조금 락스타 같지 않아요? 다리가 3미터도 지나서 다리가 3미터도 지나서 다리가 3미터도 지나서 네 움직이지 말고 누워있어 그랬어 누워있어 그랬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만 착각하지 말고 청아 친절이 아니라 동정이야 내가 청각장애인이 아니었어도 이런 친절을 왜 풀었을까? 됐어 네? 네? 어떻게 된? 네네 감사합니다 컷 됐어 네 당신에게 행복을 주니 사랑을 주니 안녕하세요 디제이 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기회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에 디제이 준이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정도로 몰랐어요 처음부터 큐 안녕하세요 디제이 준이에요 제가 차례 없었죠? 피아노가 좋아서 이야기했다는 자세가 왜요? 네? 우린 7년 전 콩쿠르에서 만났고 운명처럼 나란히 대상을 탔었죠 그 다음에 7번 테이블에서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저도 큰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워터멜론 다음 주 월화에도 TVN에서 만나기로 약속 도장 복사 안녕 지금 수업 연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엄마 부모님 연습 어려운 거기다 말까지 하니까 진짜 힘든데 근데 유용한 정보라서 굉장히 재밌게 뵙고 있습니다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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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 타봐 눈 컷 오케이 청년 퇴근 고생하셨습니다 지훈 어디가는데 도와주세요 저희도 가르쳐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야, 내 얘기 좀 불러줬어, 사람이 쓰러졌어요. 잠시만, 잠시만. 눈 좀 떠가, 이창아. 내 얘기 좀 불러줄게요, 여기서. 무슨 일인가? 나 누군지 알아보자. 컷. 야, 종종이 봐, 누나? 자, 파이찬, 정신 좀 차려봐. 자, 자, 자. 이창아, 웨이크 업, 오픈 유어 아이즈, 너 없으면 난 죽어. 안 할게요. 이창아, 웨이크 업, 오픈 유어 아이즈, 너 없으면 난 죽어. 야, 그렇게 해. 너 그거는 할 거야, 그거는? 하늘이 좋은 줄 알아요. 너 없으면 난 죽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 목소리가 왜 안 나왔대? 너 없으면 난 죽어. 내가 왜 죽어? 컷. 야, 너 빼, 너무 웃겨. 오케이, 오케이. 이창아! 이창아! 웨이크 업, 오픈 유어 아이즈. 넋으면 난 죽어! 내가 왜 죽어? 세규아, 재영아. 아 되겠네. 앞에 코만 빼올게. 하나, 셋 하면서 네가 이렇게 재미있게 파줄래. 너로 호신한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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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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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새끼 얼굴 왜 저래? 좋은 대결이었다. 오늘 보여드릴 최선을 줘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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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여기. 제가 식사를 드리려고. 컷, 컷. 컷. 세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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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경이 어디 갔어? 세경이 어디 갔어? 세경아. 뭐야 어디 있겠지 뭘 그렇게 궁금해. 세경아. 그렇게 차리니까 무서워. 세경아. 세경아, 세경아. 세경아. 사장면. 사장면. 아, 사장면. 아, 사장면 뭐 거야. pton이 뭐 그런 거야? 하다. 사장면 뭐colored 없어. 네, 사장면 진짜 그거 내가 schedul. 내가 everywhere. 사장면 내가words. 너izable, 내가. 네가 살래. 전혀. 네, 네가 살아래. 攻 зам공? 정선의ør인회 Oliver course. 고생하셨습니다. 정체로 하는 거 있는데. 뭐 정체로 한 거냐? 아무리 털어봐도 털기. 무슨 먼지는 떨어질까? 너한테서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던데. 자리 잡았다. 정체로 한 거냐? 아무리 털어봐도 털기. 약간의 정체로 한 거냐? 하나 둘 셋. 형이 씁쓰러움이 많아. 좀 해야 돼. 좋아. 아... 진짜... 한 번 잘 빼려. 한 번 더 잘 빼려. 한 번 더 잡으려고 하는데, 뒤로 빼면. 한 번 더 잡아. 싸움 나라고 해주세요. 고맙다. 잘 쓸게. 에엥 옷은 이거 뭐 빨래 해 쥐라고? 아 안 맞네 갈 때 옆에다가 툭 네? 하나씩 걸어주세요 뭐 하네? 뭐하는 거지? 감자 안 좋지 못해? 컷 그딴 눈으로 쳐다보지 말랬지? 아니라니까 한 번만 해야 되네. 한 번, 한 번, 한 번. 이걸 이렇게 알려주라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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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학교라고. 알겠다고.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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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초반에 10월 안에 계신데, 제가 뵙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하시면 돼요. 학교. 그러면? 내가 그냥 향수처럼 몸을 뱀 것 같아. 2학년 하은결 학생은 방송을 듣는 집시 사장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참자. 금식. 맛있게 한다. 심표효. 죄송해요! 생성대로 끓여가라. 심장대로 끓여버려. 깨워버려. 깨워. 누가 말 찾아. 이만큼 그렇게. 괜찮지? 선생님. 혹시 writing to you, plays for a song? 아, 할 수 없는 canister. 하하하하. 아기 마시대. 네, 뭐. 아기 마시대. 항상 좋은 하늘이 형을 답답하게 해야죠. 아기 마시대, 야. 하지 마세요. 11 softly 가격이 없싸요 길지게 됐어요 온제 Inn 이찬희까지 버리냐 저희 이 나쁜 자식아 이찬이 너 찾는 전단지 도본리죠 이찬이 너 찾는 전단지 돌리다가 얼굴 깨지고 얼굴이 왜 깨져 머리 머리 깨지고 얼굴 얼굴 터져 머리 깨지고 얼굴 이찬이 너 찾는 전단지 돌리다가 얼굴 얼마가 죄송해요 Pin 이찬이 너 찾는 전단지 돌리다가 머리 깨지고 얼굴 터지고 입원까지 했는데? 네! 자, 오케이야. 뒤집어서 흥렬! 네, 요렇게 해볼게요. 자, 슛! 저희는 백악구 스쿨팬드 첫사랑 기억투절단입니다! 3, 4! 3, 4! 최세경 만나지마. 내가 최세경을 좋아하거든. 3, 4! 3, 4! 3, 4! 3, 4! 3, 4! 그 앞에서 없는 너희만 물게 타는데? 2, 5! 4, 5! 3, 4! 4, 5! 5! 5! 5! 5! 6! 6!